패스 위더 보이스! 안녕하세요. 도보이스 주현입니다. 주현아 말 많이 하네? 주현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년 전보다 말이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유머 감각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들어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조합은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왜요? 도보이스 개그 당장 좋아하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요? 그게 짜증나게 하셨어요? 노잼 보이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지었어요. 저희가 어떤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형이 노잼 보여줘요. 왜요? 아니요. 일단 솔직히 이 두 친구의 상의 없이 제가 혼자 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노잼을 생각하는 이 두 친구가 근데 저는 약간 슬랩스틱 스타일이어서 몸으로帮 aquatic 운동을 하기 위해서 스태츠 좀 해볼게요. πα닐봐요. 들어가서 보는uce 다 얼어있어요 지금. 진짜 체력선생 같은데! 둘, 셋, 넷 A few moments later 1, 2, 3 치업 리딩 아닌가요? 아, 이거 치업 리딩 앨범이 빙크 빙크 무슨 춤이죠? 이거야? 해봤어요 MC 상상군 만나보겠습니다 상상군 지금 참가자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필요한 거? 아니? 관심? 약간 넘어질 때 오바하시는 정도인데 그냥 넘어질 때 아, 놀고 있다가 막 사람 배겼어 저 움직일 때 내가 잘하는데? 사람 배겼다 멘트 으아 어이 잘하는데? 잘하는데? You are my favorite deputy somebody's boys in the world 하나, 하나, 둘, 셋 you got a friend or me 오케이, 오케이 오오 점수의 포인트 있죠? 뭐야? 점수의 포인트 그런거같아요 끝 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해? 아 어떡해 작진거 같은데 눈을 치우세요 눈알 방송 표시 보여주세요 각자 눈알 보고 누군지 맞춰보세요 나와봐 자 이게 나오고 있다가 각자 눈알 옆으로 나와 오케이 누구 눈알인지 맞춰보세요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말도 했어 갑자기 장 보고싶은 욕구가 생긴거에요 그래서 약간 진짜 요리 안하는데 장 보고싶은 욕구가 생겨가지고 막 자두하고 토마토하고 갑자기 양파 바나나 양파 이렇게 사가지고 계란하고 아 식빵도 샀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눈이 떠졌으니까 뭔가 심심하니까 잠이라도 가야되겠다 해서 그래서 장 보고 정리하고 집에서 토스트햇 먹었어요 아 토스트하려고 그렇게 산거에요? 식빵하고 계란을 그럼 양파는 왜 샀어요? 아 모르겠어요 양파는 양파는 요리할 때 무조건 쓰이잖아요 아 나중에 위해서? 네 나중에 위해서 뭔가 지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추천해서 요리 여러분 양파 들어간 요리 양파 들어간 요리 추천해주세요 아니 아니 보통 요리를 생각하고 재료를 사잖아요 저는 무작정 샀어요 저 써본다 네 두 번씩 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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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아 이거를 이거를 바꿔줘야 하는데 나가 아 이거는 점수에요 4대기 왜요? 넘어가야만 써미스로 인정 아 그런가요? 네네 네 네 어 아 아 isp 오 오 오 실수는 아니에요? 실수는 아니에요? 기본 шее 개 월요 생각 역 antim usu 장애레 acab 미니 연기하세요? 아, 영원히 없어! 됐어, 됐어. 이거 뭐야? 추윤이! 추윤이! 조심해! 조심해! 추윤이! 조심해! 조심해! 내가 1억 받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100억 받는데 그래도 받을 거야 말까? 오 이거 저건 심각한 질문이다 이건 안 받을래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 배고팠잖아 아 그것도 싫어하는 거야 난 날 화나게 하고 난 아프게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줄 수 없어 근데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너무 싫으면은 저도 그냥 제가 열심히 해서 돈 벌을래 난 진짜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을래 이득으로 그 사람이 공짜로 받는 게 싫어 난 받을 거야 아니 어차피 그냥 신경 안 써야지 굳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갤럭시에요? 이유가 뭐요? 더비 분들은 아이폰이어서 그래! 이러면서 팬분들은 다 아이폰 쓰실 거라니까? 아니 별게 없어 아니 왜 우리 이걸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야? 주현이 지금 자기 아이폰으로 바꾸라고 자기 아이폰 자랑 안나 진짜 주현이 힘들어요 진짜 본인 아이폰 지금 저러고 있어요 주현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주현이 핸드폰 바꿨지 2주 됐나?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만 주현이 아니 저희 단톡방 단톡방에도 폰 바꿨다고 그냥 안 올리고 저 최신 뭐지? 최신 폰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뭐 번호 바꾸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번호 바꿨습니다 그러는데 주현이는 뭐 자기 핸드폰 바꿨습니다 최신 폰이래서 저 최신 폰으로 바꿨습니다 다들 어쩌고 저 해주세요 원래 단톡방에 번호만 올리거든요 그래서 주현이는 막 연습실에서 계속 카메라 갖다가 톡톡톡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걸로 이걸로 또 얼마 전에 셀카도 여기서 올렸잖아요 너무 속보여 자기 핸드폰 바꾸도 잖아요 뭔가 영상을 찍어야 되겠어요 어? 제꺼 있어요 제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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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꺼요 최신 최신 눈이 너무 매운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그 탑 울면 눈 좀 더 열려요 잠시만요 발 geldi 아, 어 Range 좀주세요 이게 너무 큰가? 이거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그냥 이만큼? 예예에에에에 bluetooth April 마침興정은 식E는 근데 이거 요리 안 매운데? 여러분 양파 토마토 들어간 요리 양파 토마토 찾아주시면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망도 샀어요 피망도 샀어 피망 색깔이 너무 예뻐 샀어요 이 형 되게 되게 멋있는 형이네 그냥 색깔이 있어서 되게 아티스트 아트적이에요 고맙습니다 연락이 끝났는데? 하필 정면 보는 거 아니야? 트위스 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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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손 아니 주먹 주먹지 말고 눈 가리면 안 돼요 예쁜 눈 예쁜 눈을 보여줘야지 야구 왜 그러세요? 왜? 왜? 저 내기를 하자 그랬어요 네 형을 위해서 해줬는데 야! 아 아 3초 아 아 아 아 아 어머니 아 아 힘이 안 들어갔어요 뭐였어? 힘이 안 들어갔어요 스타를 플레이 더 스타를 스타를 뭐야? 저는 모기가 방에서 발견되잖아요 네 바로 잠 안 자고 아 진짜? 그냥 바로 싸움을 시작해요 모기와 전쟁을 시작해버려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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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보이즈 멤버와 주현이 다 같이 저번에 12명이 다 물에 빠졌어 바다에 빠졌어 다 수영을 잘하는데 다 형들 라인만 수영을 어 두 명을 고를 수 있습니다 두 명이요? 두 명이 이렇게 양쪽에 도망칠 수 있어 주현이 너와 형제 중에서 막내가 누구죠? 문자랑 나지 그러면 현지 형하고 영훈이 형 아니 왜냐면 조금이라도 오래 살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더보이시 여쭤맨 중 옷을 가장 못 입는 편에 속한다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 왜인데? 그럼 다 상현이 형 상현이 형 상현이 형 야 가끔은 너 확실히 해 너 아니야? 너 진짜 너 아니면 얘야 얘야 얘 내가 기타야 내가 아이스크림 내가 아이스크림 야 야 어깨에서 발 와 어깨에서 어깨에서 다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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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어깨 어깨 예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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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다시 보여줘 손 어깨 애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자연스러웠어 1회 더비 어워즈 심쿵 로맨스 부문 수상자는? 와우와우와우 되게 한 명이 서운하실 것 같은데 우선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 뿐이었으면 해 상현 면 또 사라져 제이콥 몽글몽글 몽글몽글 선우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싸우신거 아니지? 상현씨? 기회가 있을거에요 괜찮아요 수상 멘트 준비했는데 이 역할을 할지 안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 너는 노래 부르지 마 너는 그냥 연기만 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많이 고민했는데 역시 고진감래 고생 끝에 행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엄마 아빠 이 목소리 엄마 아빠 덕분이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우리 더비 분들과 함께 이제 또 더비가 파트너였거든요 네 플라잉 키스를 해주실 수 있나요? 플라잉 키스? 왓 이즈 플라잉 키스?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진짜 플라잉 와우 플라잉 키스 주현이 형이 뭔가 저 진짜 프로그램을 많이 나가서 좋겠어요 저요? 네 왜냐면 진짜 독보적인 캐릭터예요 제가요? 네 진짜로 진짜 독보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기 너무 아까워요 저 진짜 항상 그 생각해요 진짜로 형이랑 둘이 말할 때도 제가 원래 그렇게 막 계속 잘 웃는 스타일은 아닌데 형이랑 말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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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